나 팔아파 아니 팔을 내가 나 잠을 잤는데 슈퍼에서 잠을 잤는데 팔을 슈퍼 아래에다 두고 잤거든요? 그냥 나 보여줄게 그림판으로 팔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팔 꺾였어 여기가 이거 존나 아파 그림 실력 저 있어요 그림 실력 뭐 보여줄까 그림 뭐 보여줘 그림 그리스 그림 보여줘 메카 카즉스야 그림 그리스 그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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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현 라인 생각 좀 더 힘 켜지는 소리 학교리스 그림 그림 그리스 그림 미친 크로거 세키 그만 미드만 오지 미드 몇번 오는거야 이 세키는 미드에서 CS경험책받아버리기? 악마! 왜 헬펀데 저렇게 못해? 미시놈이 따로 없다 저세키 오늘 진짜 잘한다 와 이씨 미친놈아 니 정신 정신분열 있어? 니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이 새끼 컨트롤 존나 현란한데 존나 현란하게 그냥 먹으면 되지 개 현란하게 먹어 야소가 불러먹을 챔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으면 돼요 어 진짜? 배달성공 200개? 헐 오케이 대박 배달만 해야 되겠구만 배달하고 죽어도 되죠? 아하핰 배달 배달하고 아 뭐야 야소가 불로 쳐먹고 있어 너 야 불로 내놔 불로 내놔 아아 아니 야소가 불로 먹어야지 아 야소 불로 안 칩니까 아 이거 내가 궁을 진한테 궁 썼으면은 진 잡았는데 아유 수전증 때문에 궁이 안 써졌어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이건 맞지 그렇지 리시엠 그거 정답이야 네 플레이는 정답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아잇 뭐해 아 리시 병신하고 내가 빼라 했잖아 아아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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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 내가 빼 잘했어 수나 잘 뺐어 봤지 내가 빼라 해서 뺀거야 너 수나 잘했어 동둑 이거 먹다 왠지 뒤질거 같은데 화이팅 앗 짜아 짜아아아 아아 어시워 아앗 제발 제발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연 뺀 뺀 뺀 뺀 뺀 뺀 뺀 뺀 어디? 어디? 뭐야? 어디야? 어? 뭐야? 닉네임 야소 부인이야. 야소 벤 좀! 야소 벤 좀! 야소 부인이야 야소 벤! 야소 벤해! 오케이 그렇지. 변명한 선택이요. 변명한 선택이요.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. 이거 완전 게이득!